여러분, 새해 법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작년 2020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큰 변화가 있었죠? 저도 코로나 때문에 미래 도쿄 교실이 아쉽게도 문을 닫는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 온라인 수업은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올해 2021년은 더욱더 많은 변화를 극복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장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수업 개혁을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맞는 재미있는 수업을 해야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아무래도 간사가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서는 수관생이 활발하게 의견을 말하거나 발표하는 식으로 수업을 바꾸려고 합니다. 스피치 대회가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자기 표현을 할 때 발표자 여러분의 센생한 표정을 보고 새삼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업도 발표를 많이 하는 반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새해 연휴 기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여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일주일에 다섯 번 출근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만 음에다 미래 교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연시라고 해도 특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텔레비전도 재미없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교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사는 교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재가 있어야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 뉴스 수업을 했습니다. 일방하고 다른 새해 모습을 보면 신기하기도 재미있었습니다. 평소 보는 뉴스와 달리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보는 뉴스는 민족성이나 전통으로 느낄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목표를 세웁시다. 여러분의 올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미래 웹진에 보내주시면 소개하겠습니다. 웹진은 미래망화예요. 저는 일단 충실한 수업을 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다 활용하여 재미있으면서도 수간생 여러분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스스로 세우지 않았던 크고 높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10년 전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넷플릭스가 논리 알리지게 된 것은 최근 1년 전도의 일이죠. 세상이 바뀌는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한국어 수업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용기를 내셔서 미래 한국어 학원에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휴대전화가 없었던 시절 사람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했는지 산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지금은 휴대전화를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으로 수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항상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나 이기려고 하면 힘들어서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치로라도 타율이 30%입니다. 항상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늘 타석에는 서야 됩니다. 커피나 술은 그날의 기후나 몸산대에 좌우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몸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끊고 싶습니다. 어렵다면 일단 양을 줄입시다. 그리고 자신이 먹는 것에 더욱 신경을 많이 씁시다. 그것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수업은 연결된 순간이 승부처다. 인사는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법. 내가 먼저 말을 건다. 항상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첫 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순조롭지 않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연결되기 전부터 웃음을 준비하자. 좋은 것을 생각나서 좋아 이거 미래 웹진에 쓰자 고 생각해놓고 5분만 지나면 잊어버린다. 이야기 꼴이나 아이디어는 계속 나온다. 그러나 금방 사라진다. 통역 수업에서 메모 방법에 대해 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리지 않는다. 메모도 기술이다. 사라지기 전에 메모해야지. 이제 메모광이 되자. 아니 메모를 비만록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생산의 도구로도 잘 활용하자. 습관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습관을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끼는 것은 착각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차차 습관화하면 된다. 작심삼일로 충분하다. 작심삼일을 계속하면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몸에 좋은 것은 학습의 좋은 것을 해보자. 학습의 좋은 것을 해보자. 나는 먼저 이 라디오 녹음을 많이 늘려야 한다. 양이 늘어나면 더 가벼운 느낌이 생길 것이다. 아직 너무 딱딱하다. 메토벤이나 모차르트, 하이든, 마흐, 일산적으로 여러가지 듣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들어왔기에 레퍼트리는 꽤 많다. 그러나 별로 듣지 않는 작곡가나 잔르가 있다. 지금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작곡가의 CD도 몇 장 있다. 벽장 안으로 주방했던 CD를 꺼내서 오랜만에 들어봤다. 이베르라는 프란스 작곡가의 CD다. 별 유명한 곡은 없다. 주의휘자가 매력적이라 구입했는데 별로였다. 왠지 평소에 듣지 않는 낯선 곡을 듣고 싶어져서 아마 10년 만에 들어봤다. 들어봤더니 아주 재미있었다. 방 분위기가 완전 밝아졌다. 지금까지 이 CD의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어떤 면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아주 기쁜 일이다. 자신의 영역이 넓어진 것 같아서 기쁘다. 이제부터라도 편식을 그만두고 호기심을 발휘하여 여러 가지 곡을 들어보자. 슈퍼를 여러 군데 간다. 집 근처에 네 군데 대형 슈퍼가 있다. 각 점포마다 강점이 있어서 재미있다. 콘야크맨은 강사이 슈퍼 스파게티는 잠보좀 센선유는 오크와 센선이라도 참치 타타키는 세유 그날 먹고 싶은 거나 기분에 따라 장소를 바꾼다. 갈 때마다 여러 발견이 있어 즐겁다. 테레워크를 하게 되어 슈퍼에 가는 날이 늘었다. 매일의 쇼핑을 즐기고 싶다. 교재 중에 일본어하고 한국어 둘 다 있으면 돈시 통역 연습을 할 수 있다. 노터테이킹 세미나의 반향이 너무 걷다. 통역 수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평소 수업에도 돈시 통역 연습을 도입하자. 수관생 두뇌를 더 활성화시키자. 수업에서 힘껏 단련시키자. 한국어 학습은 그냥 취미일 뿐이라고 하는 수관생이 있다. 취미라면 더 즐겁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취미로 충분하다. 다만 취미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지 문제다. 취미는 놀이가 아니다. 놀이와 가까운 말로 도락이라는 말이 있다. 도락이 아니라 취미라면 더 향상심을 가지고 즐겁게 열심히 하면 된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향상심이 없으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 잘할 수 있어야 즐겁다. 취미이기 때문에 향상심을 가지고 즐겁게 계속할 수 있다. 즐겁게 몰두할 수 있어야 취미라고 할 수 있다. 좌절 금지다. 좌절이라니? 아깝다. 계속해야 의의가 있다. 다이어트도 어학 공부도. 계속해야 처음으로 성과가 나온다. 성과가 나오니까 재밌다. 성과가 나기 전에 그만두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 좌절하기 전에 습관화하면 된다. 얀치질에는 좌절이 없듯이 한국어 학습에도 좌절이 없다. 일주일에 6일 출근하던 것이 스테이 홈 하게 되면서 이툴로 줄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생활 습관이 무너지고 있다. 수업 없는 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간식이 늘거나 작았던 구멍이 1년 지나니 큰 구멍이 되고 있다. 자기 생활의 제어는 자기 자신이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주지 않는다. 새삼 자기관리가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됐다. 지금까지 출근을 통해서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고 저절했다. 그것이 바로 컨디션 관리의 큰 부분을 자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출근하지 않는 이상 모두 나 자신이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을 유지해야 한다. 카운세링이 즐겁다.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가지 발견이 있다. 평소 수업에서 들을 수 없는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놀라움과 감동이 많이 있다. 사람 나름대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지가 가득해서 많이 메모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한국어를 공부해 오셨구나. 공감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공부법을 가르쳐야 하겠다는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느낀다. 난샤리에는 리듬이 있는가? 이전에는 용기 있게 많은 것을 버리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로지 모으고 싶다. 여러가지 모아서 내 곳으로 간직하고 싶다. 버리는 것은 아까워서 도저히 할 수 없다. 난샤리와는 거리가 먼 지금의 심경 심지어 일단 장롱에 넣어둔 책이나 CD까지 꺼내서 책상 옆에 늘어놓을 정도다.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뭘 하려는 건지 나도 아직 모르겠다. 수업에서 못 알아 둔 것이나 회파에서 말할 수 없었던 것을 꼼꼼히 메모해서 착실히 외우는 사람이 손장이 빠르다. 틀린 부분이 바로 손장의 포인트다. 틀린 부분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복습해서 실력을 키우자. 자기 방을 스튜디오화한다. 자택의 책상에서 하는 작업이 압도적으로 늘어나 책상, PC, 카메라 위치를 거의 고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다보니 완전 스튜디오다. 지금까지 미래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노그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촬영 기재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했다.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즐거운 동영상을 찍을 수 없다. 이제 재미있고 유익한 동영상을 많이 만들자. 통역 훈련법으로 단련하는 중급 한국어, 상급 트레이닝, 상급 연습, 스마한화 하지 않은 간자가 많이 있다. 게다가 고급이므로 만들기 힘들다. 그러나 많이 만들자. 수마하는, 독학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자. 그런 의식을 더 화커히하여 망설이지 말고 전성껏 척척 만들자. 너무 많이 만들자. 지나치게 많이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알맞다. 예쁜 아이돌의 웃는 오르글의 위로를 받는다. 웃는 오르글의 효과는 진짜 크네. 방에 틀어박혀 교재나 동영상을 만들거나 하고 있으면 구부정한 자세가 되고 눈이 침침해진다. 이럴 때 이미 더 떨어진 변면에 붙인 아이돌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눈과 마음을 달랜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피곤할 때 듣고 싶어지는 것은 모차르트. 위로를 주는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서 피곤하지 않도록 척척 작업을 해내자. 동영상에도 황금비가 있다고 한다. 화면상의 얼굴을 어디에 들을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나타낼지 이런 것들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 위치, 크기, 시선, 조명의 밝기 등 여러 가지 조언을 얻었다.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은 역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조금이나마 개선을 해야겠다. 설정을 만졌더니 큰일이 났다. 동영상의 영상과 음성이 미묘하게 오긋난 듯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조절해봤다. 잘 된 것 같아서 안심하고 40분에 걸쳐서 동영상을 찍었다. 편집하려고 확인했더니 영상에 비해 음성이 5초나 늦다. 음성이 5초나 늦는 동영상을 참을 수가 없다. 결국 다시 자령했다. 내가 보는 화면과 녹화한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비전문가의 판단으로 세부 설정을 만지면 큰일 난다.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먹고 싶은 음식이 달라진다. 음식 취향이 바뀐다. 젊었을 때는 만두 전식 같은 것이 가끔 먹고 싶었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읽고 싶은 책, 듣고 싶은 곡, 여러 주향이 달라졌다.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것인지 인간으로서 연륜이 더해졌다는 것인지 지금은 알 수 없다. 심신 모두 건강하기 위하여 식사와 취미를 소중히 하고 싶다.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이건 이해하기 쉽다. 나쁜 습관이 나쁜 인생을 만든다. 이것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나가면 되는 것이다. 늘 몸 어딘가에 근육통이 조금씩 느껴지는 그 상태가 좋다. 조금만 몸에 부담을 주어 스트레칭을 해보자. 전달하기에서의 포인트는 과연 뭘까? 뉴스 내용을 요약하는 건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보다는 놀라운 발견이나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뉴스를 그냥 요약하는 것은 아니라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신선한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앞으로는 감동의 포커스를 맞춘 전달하기를 시행해 봐야겠다. 한국어를 가르친다라는 것에 조점을 두면 공부의 질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해요제 만드는 방법이나 비음화 설명 등 그냥 설명료를 듣는 것보다 가르치려고 해서 듣는 것이 훨씬 이해가 깊어진다. 같은 내용이라도 오둘 수 있는 양과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오둔 것들을 다음 세대에 아낌없이 전수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연대는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가르치는 일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자. 방에서 하는 스트레칭 방에서 하는 요가 유튜브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화면을 보면서 따라하면 되는 것이다. 동영상의 구성이나 진행 방법 알기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방법 요령을 제시하는 방법 격려하고 위로하는 방법 숫자 세는 방법 그리고 효과음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적극적으로 배워나가도록 하자. 매일 여러 가지 기록을 하여 악착스럽게 생활습관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잘 되지 않는 것은 근본에 있는 생활 반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표명상에 나타나는 생활습관만을 바꾸려 해도 실패한다. 근본에 있는 생활 반식을 완전히 바꾸자. 건강하고 지치지 않는 몸 온몸으로 한국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생활 반식을 다시 생각하자. 그럴 수 있다면 금주도 운동도 식생활도 좋은 습관이 존착될 것이다. 기록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 숫자가 늘어나면 기쁘다. 만복이 같은 단순한 곳이라도 있을 때하고 없을 때 걷는 재미의 차이가 있다. 구날의 운동량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생긴다. 나의 경우 재택근무하는 날에는 하루에 3천보 정도 밖에 걷지 않는다. 우메다에 나가는 날이면 1만보 이상 걷는다. 이런 데이다가 있으면 좋은 참고가 된다. 재택근무 때도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슈퍼마켓에 갈 때도 매장을 열심히 돌아다니는 등 조금이나마 마음가짐에 차이가 생겨서 곤능 횟수도 늘어난다. 매일 팔 급혀펴기를 10번씩 하고 있다. 조금씩이지만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10번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횟수를 조금씩 늘리자. 무리하지 않는 손에서 팔 급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매일 하자.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극복하면 강해진다. 고 느끼는 사람하고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만두자.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 크다. 한국어 학습에도 인생에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사람은 선장한다. 아니 선장하려는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이런 마인드셋을 위해서라도 평소부터 근전적인 사고 반식에 익숙해져야 한다. 유산생활 속에서 이러한 마인드셋을 연습하자. 공직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